스포츠 펍 스포츠 펍 스포츠 펍 우와... 야 형... 히 안하게 돼 있네요 여기 무슨 스포츠 펍인가 보다 멋있다 여기 아니... 느낌 있다 아니 그냥 왔는데 되게 예쁘네 이야... 오락하고 싶다 스페인 오락 스포츠 펍 스포츠 펍 스포츠 펍 여기는... 약간 푸드코트 느낌인데? 좋은 느낌이요? 헉... 뭐 엄청나네 다시 한테 끝 이거... 알만한 게 있나요? 이거 뭐예요? 뭐 알아야 시키지... 타파스 메뉴가 너무 많구만 응... 너무 많아도 문제가 타파스랑 파이어야 파이어야 파이어야도 있다던데 자 찍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이거야 이 부분은 이거야 어... 보인다고? 글씨 탑파스하고... 한 걸로 와우 메뉴 닭고기, 햄, 치즈, 소세지, 닭가슴쌈, 오믈렛 이렇게 있고 깨진 달걀 완벽한 번영을 하진 않는다 완벽한 번영을 하진 않는다 뭔가... 소리나... 소리 떨려 지금... 소리 떨려 지금... 지금 당... 당 떨어졌어 됐다 자 봅시다 바우스고르프 프렌치 오믈렛 하나 먹어볼게 그거 하나 하고 햄버거는 클래식아 아니겠어요? 클래식 하나 시켜봐봐 클래식 버거 피자 4개죠 피자 이쪽 피자 좋은게 아니지 오징어 튀김과 마요네즈 있는데 저 그거 하나 먹겠습니다 구운 야채 특별한... 바베큐리 가면 시켜야죠 바베큐리? 하나 토르티아 프랑스에서 하나 햄버거에서 클래식아 근데 내가 보니까 장거리 막 트럭 운전수들도... 그래서 뭐 트럭... 뭐 그런... 기사식당이네 기사식당 느낌 기사식당 느낌이야 우리나라 그런 컨셉으로 만든... 스포츠 펀드인거 같아 이렇게 약간... 러프한 사람들이 와서 트럭 운전사들이 많이 오네 누가 나왔는데? 토르티아?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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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이게 우리가 시킨거야? 아까 그걸로 찍어간건데? 이렇게 빵으로 나오는거야? 오징어 튀김이? 오징어 튀김이 오? 아닌데 참치하고 엔초비가 들어있네 참치하고 엔초비 참치하고 엔초비? 잘 못시켰네 이거 먹자 그냥 그래, 그래. 잘 맛있게 된다 같아. 토마토하고 엔초비 뭐 이런 거. 먹자, 주는 대로. 아키 피자, 또 먹어봐. 이건가 보다. 아키 피자. 다 나눠 먹어. 다 나눠 먹어. 먹어보자. 어휴, 질기. 질기지 좀. 프라타 치즈 아니에요? 이제 먹어봐. 프라타 치즈. 그래, 이거. 이거, 이거. 그렇지? 어휴. 어휴, 이건 싫어. 큼큼? 응, 쿵쿵. 쿵쿵. 쿵쿵한. 먹었을 때 약간 쿵쿵하잖아. 쿵쿵하다고 하잖아. 양, 고기 냄새 같은. 어, 그런 느낌? 너무 맛있어. 이 피자도 이 치즈로 쓰네. 그러니까 내가 방금 그 얘기한 거야. 이 피자도 약간 그 치즈야. 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. 옛날에 어떻게 성공하겠어. 그럼. 일단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해. 여기 바게트는 다 이런 모양이구나. 이거 턱 나가는 거 아니야, 이거 먹다가? 야, 장난 아니겠다. 꽉꽉해. 이거, 이거 맛있는데? 네. 맛있어. 오해로 먹을만한데? 안에는 부드럽다. 맛있네요. 그래? 응. 이거 뭐. 응. 먹을게요. 올리브 오일. 올리브 오일. 맛있다, 이거. 하,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. 여기 24시간. 오늘 폭설 봤네. 폭설, 폭설. 그래, 폭설. 폭설 눈세 났네. 우리 저기 고립돼 있었는데. 폭설 눈세 났네. 우리 저기 고립돼 있었는데. 그렇죠? 어? 스페인 뉴스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고립돼 있었단 말이야.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지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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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거, 저거, 저거. 와, 철거하고. 와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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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뉴스에. 뉴스에 나오다니. 4시간 48분이니까 약 2시간, 2시간, 1시간 누가 운전한다고 생각하시죠.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해남 땅끝 마을에 온 거잖아. 우리 개마공원에서 해남까지 온 거라고. 그렇습니다.